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만나러 오늘의 연출한 이사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영화 개봉 전에 찾아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오늘 그냥 마음 편히 봐주시고요. 저녁에 보시면 제 보고 있으신 많이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송혜진입니다. 저희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오늘을 위해서 세 달, 네 달 정도 정말 열심히 찍었고요. 찍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. 저희가 행복했던 그 마음들을 고스란히 여러분들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두 시간 후에 없는 시간 되실 거고요. 그리고 극장 나와서 소중한 분들에게 사랑한다는 마음 꼭 한번 해보시고요. 또 따뜻한 밤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시고 개봉 전에도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한 분 한 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송혜진입니다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. 네, 쭉 그럴 예정입니다. 다시 한번 저희 영화 이렇게 보러 가면 오늘 감사드리고요. 오늘 극장에서 마지막인데 네,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한마디 이렇게 멜로 영화가 찾아왔는데 여러분들이 재밌게 오시고 많이 흥원해 주셔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 재밌게 오시고 재밌게 오셨으면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. 재밌게 오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저 오늘 찍으신 사진들 SNS에 많이 남겨주시고요. 영화 다 보시고 나면 배우분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좋은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희 인사하고 물러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봐요, 잘 봐요, 잘 봐요.